보시게 되면 대법원 판결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바뀌었는가 이걸 보게 되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1심이 완전히 폐소로 끝난 다음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완전히 작전을 바꿨네요 변호인단을 다 교체하고 새로운 점검을 하고 새로운 법리에 따라서 2심을 임한 부분들이 가장 주요했네요 보시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부분은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심하고 2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점검을의 차이는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한 점검을이 나온 거죠 물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는데 2심 재판부는 3만 쪽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받아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형성된 재산이 sk그룹에 유입된 정황을 인정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여기까지는 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크게 이런 패배를 하니까 그냥 이걸 까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2심의 판단에 대해서 대부분이 어떻게 판정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대부분의 상고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 내에 상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기각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심리가 개시가 되는데 대부분이 2심 판결의 법리를 검토해서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산 분할 효력은 선고적 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개 1심과 2심은 사실 심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대부분은 법리 심리에 1심과 2심이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두 개의 여러분들 좀 무게중심이 다른 거죠 다른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작전을 잘 썼네요 작전을 잘 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비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망설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 까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 변호인 진영을 전부다 다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법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대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잘 쓴 거죠 결국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가져가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은 두 사람이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노소영 씨가 여러분들 작전을 잘 쓴 겁니다 완전히 쇄신해 가지고 새로운 점검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뒤엎어버린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양쪽에 이렇게 아주 중요하네요 보시게 되면 변호인단을 전원 교체해버린 겁니다 채수를 여러분들 뭐죠? 채 부대에 다 담아버린 겁니다 왜 기존의 변호인단을 가지고는 새로운 논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극적인 여러분들 변화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치명적인 일격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여러분들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또 법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 밀어붙인 변호인단들도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심에서는 1조 원 상당이 최장 주식 가운데 50%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자분이 굉장히 잘 지적했네요 항소심에서는 주식 대신에 현금 금액은 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분할해 달라는 이야기는 경영권에 여러분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나 통념에 큰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완전히 작전을 바꾼 거죠 완전히 작전을 바꾸고 새 정거물과 새 법리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공세를 취해 가지고 이긴 거죠 어차피 이제 다 헤어지는 거니까 막판에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에는 돈을 참 많이 받네요 재산 분할액의 1%에 10% 10% 받으면 한 400억 정도 되네요 1%면 140억이고 그 사이에 전액이 됩니다 수백억의 성과 보수를 받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이 고등법원은 주로 사실관계를 중시하고 1심 법원에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을 전달해 사건을 재심리하고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여부를 주된 판단 대상으로 삼는데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온 겁니다 사실 심리를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법원은 사실은 1심과 2심에 충분히 다뤄졌을 때니까 법리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대법원은 주로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여부를 주된 판단 대상으로 삼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 문제를 주로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도 불구하고 판결은 대법관들이 내리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항소심 재판결관은 대법관들도 대법은 존중해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판결문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판결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판결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법원 내에 다른 그런 판사들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긴급 요청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보시니까 이거를 아마 이제 법대 여러분들 김기철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일단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우리가 폐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최태원 측 변호인들이 급히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는데 단호하게 김기철 재판장이 그걸 거부를 해버렸네요 보시니까 당초 최 회장 측은 재판부에 선고를 내리더라도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료법원 판사들도 볼 수 없도록 한 거죠 재판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 사건 판결문은 재판부 재량으로 전산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김기철 여러분들 재판장이 그냥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겁난 사람이죠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3만 건 정도의 이런 정거물을 다 갖고 3만 건에 해당하는 3만 장 정도의 이런 정거물을 다 가지고 있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김기철 판사 재판장이 엄하게 질타를 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선고 중에 판결문이 아니고 선고 중에 최태원 회장을 여러 차례 질타했고 김기철 부장판사는 맹백한 거짓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일체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혼소송에서는 아주 예배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만큼 사건을 이분들이 다루면서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판별고나 별도로 이런 선고의 과정에서 이렇게 질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문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대략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죠 판결문 안에 내온는데 2013년 11일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전남편과 이혼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김희영 씨의 이혼 과정에 내가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언을 해놓으니까 김기철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허위 정언을 하였거나 배우자에게 맹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따라서 최태원 회장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법정 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모 이메일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하나들을 퍼절처럼 이런 다 엮여가지고 여러분들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김기철 재판장 외에 이인의 이름들 판사가 어마어마하게 심혈을 기울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명 요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거물 같은 부분들이 납득할 수가 없으면 판사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그것이 1심에서는 두 건이었는데 2심에서는 28건 정도가 있었다는 그만큼 치열하게 뭡니까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는 거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보다 더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선고 과정에서 이렇게 최태원 회장을 질타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김기철 재판장이 올해 59세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사건을 보고 혈을 끌 끌 찬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기철 부장판사는 또 자녀들이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하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쓴 탄원스도 언급했는데 최태원 회장의 행위는 본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다 자제분들이 이런들 대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세 명이 각자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김기철 재판장 외 2인의 판사가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데에서는 자식들의 이런 탄원서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3자가 볼 수 없는 것을 집에서 봤을 테니까 그게 이런 고스란히 판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도 이상하기 때문에 김기철 판사 외 2인의 판사가 시류의 이런 영합회가 다 깔아뭉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단 있는 선고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sk 측은 굉장히 이제 불만인 거죠 이게 노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가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의 가장 기초는 중혼을 금지하고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안 하지 않습니까? 결혼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그냥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됐으니까 이런 리스크을 감당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혼을 본인이 재촉했을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참 좀 현명하지 못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어떻든 간에 sk 측은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재벌 회장들은 온화하지 않습니까 온화는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잘 알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뭐 아주 그냥 이제 이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부친이 김동완 변호사였네요 그러니까 아주 이번에 이런 그야말로 청사의 길이 남을 판결한 거죠 보시게 되면은 법률 용어를 이런 경우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네요 우리 민법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이혼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배우자를 법률용으로 아마 유책 배우자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이 김시철 부장판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엄한 판결을 내려온 분이네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채태훈 회장 측에서는 좀 너무나 다크호스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유책 배우자에 대한 그런 판결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한국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뭐 배상 책임 같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먹이는데 이혼소송 항소심 김시철 재판장은 지금 8월 1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청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55명의 맹단에 올라 있는데 그동안 김시철 변호사가 내렸던 이혼 사건과 유리분 청구 사건에 대한 그런 판결이 굉장히 엄한 판결이었네요 2023년 6월 달에 유책 배우자 이번에 채태훈 회장처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할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다간 판결했는데 당시 법조계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위자료 액수가 통상 3천만 원을 넘어간 경우가 드물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제가 좀 놀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깨지게 됐는데 법원에서 고작 여러분들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게 3천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 그냥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민법 특히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굉장히 경미한 상태구나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사기 범죄도 중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부과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일반적인 그런 제가 법기술자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 여기 보시니까 블랙스톤님은 5천만 원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하는데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범죄 사실이 여러분들 맹악한 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을 가져 여러분들 이혼을 해 주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인 a씨는 경적인 측면에 지속적으로 아내인 b씨의 도움을 받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들과 부정 얘기를 하는 등 홍인의 순결과 일부일처 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주고 이혼 오케이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자식을 3명이나 낳아주는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냥 이번에 이렇게 해서 너무 큰 하이닉스 인수 같은 그런 큰 결정들은 최태원 회장이 참 잘 내렸는데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다 여러분들 재벌 회사의 오너가 되면 다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지 않습니까 회장의 신기만 보면 대개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 우리 민법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생성 ai가 참 답도 멋있게 해주네요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피해자인 배우자도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자신이 혼인관계를 진실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노소영 관장 측이 처음에 거부를 하다가 계속 요구하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재판부에 다 납득이 된 거죠 보시게 되면 한 회사가 강구한 걸 보면 의뢰인은 계론이 2년 만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정 신청을 했다가 무산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혼하자 그렇게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냥 이혼하자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빌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최초 여성 국무장관이죠 그분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해고록이죠 딸이 한 두 명인가 세 명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새 사람이 생겼으니 그냥 이혼하자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더구먼요 아마 우리하고 다른 체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국 사례를 한번 봐야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형식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법률혼하고 사실혼은 다르지 않습니까 노소영 씨는 법률혼을 법적으로 이룬 부부인 거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한번 이제 이혼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하고 그럼 이제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이 젊으니까 한 2, 30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본처 자식들한테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었겠죠 또 죽서가 누구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렇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냥 깔걸 다 까버린 거죠 어차피 뭐 그쪽으로 돼서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법률혼은 이거 이제 본처죠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권 상속건들이 다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옛날 분들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혼 관계 있는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권 상속건 등이 제한됨 그러면 뭐 아버지 호적에 입적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법률혼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비해서 부부와 자녀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민법을 이번에 한번 다 보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은 중혼주의를 채택해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6조 제1호는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률상 유용한 혼인관계에 존속하는 동안에는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란 것이 여자 이야기를 잘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생들을 그렇게 챙겨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법률혼을 유지하고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그리고 아이는 그냥 호적에 입적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오면 안 오네 아무튼 이제 엎지러지는 거니까 세상일에 모두 다 여러분들 타이밍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주워 담기 힘든 거죠 여러분들 김시철 부장판사 어마어마하게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판사 힘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재벌회장들이 유일하게 여러분들 넘어설 수 없는 거지 판사 같아요 마지막까지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급히 했네요 법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딱 요약하니까 1심 판결에 여러분들 위자료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고 최태훈 회장 측의 변호인 달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즉시 재판부의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선고 직전에 신청한 겁니다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설고 부장판사가 수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이 같은 최태훈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비공개하고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판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재량권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법원 안팎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김시철 재판장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다 판결이 이런데로 이상하게 흘러갈 걸로 보고 그날 신청했네요 이혼소송 사상 최대 재산 분할액은 김시철 재판장이 법대에 앉자마자 예고됐다 판결 요지 낭독에 앞서서 김시철 재판장이 판결문이 길어 선고에 앞서서 판결 이후부터 먼저 설명할 건데 항소심 결론의 큰 틀은 1심의 위자료 1억 원은 지나치게 낮고 재산 분할 대상은 1심에서 좁게 잡아서 확대한 것이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딱 그러니까 개요를 요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0분 이상 정도 판결문을 그냥 낭독을 한 거네요 사실 여러분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이야 위자료 1억 원에 그냥 600억 정도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들 방송에서 한번 다루었겠습니까 여기서는 화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싸웠던 거죠 정말 납득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600억 주고 나가라고 하냐 보시게 되면 최태원 회장 측이 긴박하게 선고 이후 판결문 열람을 원천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가사 사건은 법은 예규상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은 원래 금지된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하신 분들은 잡히게 되면 죄값을 치르게 되겠죠 최태원 회장 측은 여기에 더해 법원 전산망을 통한 법관들의 열람권도 원천 차단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노소영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그 내용이 부분적이라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여론이 조성이 될 거니까 원천 차단해서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불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계산했겠네요 판결문 열람을 두고 양측에 물 및 신경전이 벌어지는 사이에 김시철 재판장은 50여 분간 요지 낭독을 마친 뒤에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로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선고했다 그리고는 법정에 퇴장하자마자 치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최장 측의 판결문 원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아 여러분 부장판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치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올려버렸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의가 실종이 되고 사실이 예사롭게 이런 뭉개지고 거짓도 여러분들 참이 되고 참도 거짓이 될 수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본인의 소신과 법리와 증거와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판결 내릴 수 있는 그런 김시철 부장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포합니다 이런 것이 나오기가 힘든 지금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타협을 해가지고 모두가 뭡니까 사실이 어딨노 진실이 어딨노 정의가 어딨노 참이 어딨나 옳은 것이 어딨나 그냥 돈이면 옳은 것이고 권력이면 옳은 것이고 다 그런 거지 우리가 100년 살 거가 살다 가는데 이런들 어떠라 저런들 어떠라 그냥 얽혀가지고 뭡니까 좀 서로 봐주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답답한 세상에 한빛 여러분들 단비 같은 그런 축비 같은 그런 판결인 거죠 대개 이제 이 법원들의 유명인들은 이 가사재판과 관련해서 공개 불 공개 여러분들 요청을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지는 모양입니다 보시게 되면 법조 강계자는 김시철 판사의 2심 판결문은 현대사 다시 읽기 수준으로 육공화국 시절을 살핀 판결문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하기까지 유형 무형적 기여와 후광에 관한 훨씬 많은 사실과 주장 판단을 망라이기 때문이다 이미 법정에서 판결의 핵심적 내용을 쏟아내지 않았나 김시철 재판장이 최태원 회장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법원 내부에 작심한 듯이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비자금 제공한 것은 공개를 안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심에서 이제 1심에서 완전히 완패를 하고 나니까 그냥 생각을 바꿔가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을 주더라도 뇌물을 제공한 이런 명부를 대부분 작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돈을 받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돈을 준 사람은 항상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죠 그런 비대칭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성경 측에 제공했던 비자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옥숙 여사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거물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민의 이름들 판사들이 숙고해서 이름들 이거는 사실로 인정받고 정거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런 일이 일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김옥숙 여사가 살아계시니까 여기까지 공개할 거로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대도 한 70억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1심 2심에 거쳐 재산 분할 천국에 비례해서 인지대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100억은 가까운 인지대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인정해서 70%를 지불하라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시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재판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문제를 다뤘는가를 보시게 되면 2심은 1년 3개월 심리기간 중 검토기록만 3만4천7백적으로 1심보다 4배 정도 많은 양을 살폈다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해보게 되면 판사들의 수명이 일반인보다 좀 낮을 것 같아요 문서 작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성명 요구 법원이 사건 진산을 명확하기 위해 당사에게 추가 설명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성명 요구가 1심에서 2차례 2심에서 28차례 성명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파고든 겁니다 그게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세상을 살면서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무엇이든지 간에 양심과 분리에 충실하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참 김시철 판사 같은 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28차례 1심 판결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두 번 성명 요구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치밀하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벌써 이걸로 딱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야 열심히 했구나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돈이 참 똑똑한 사람들들이 이렇게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실수를 하죠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참 악하게 됐네요 이게 이제 돈 부담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한 언론을 보니까 이자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조 원을 이제 선고가 되는 순간부터 하루 이자가 1조 9천억 정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보니까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바로 확정되는 날부터 계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최태훈 회장은 돈을 다 지불할 때까지 하루에 1억 9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안게 되고 여기 이제 세 분이 다 부장판사네요 고등법원에는 김시철 김옥권 이동현 부장판사 세 사람이 다 여러분 동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연배가 대개 50대 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사 2부의 세 사람이 그리고 판결문은 주로 이제 김시철 재판장이 썼겠죠 최태훈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 건 1조 3,808억 원과 위자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이제 판결문 보면 되게 지연 이자를 명시하지 않습니까 위자료 17억 가운데서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비 5%를 지불하고 그 다음 날부터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17억에 대해서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 이자가 적용됐다 소송 판결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연 이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습니까 기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5월 30일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1억 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400만 원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고 하루에 약 66만 원의 채무가 불어나게 되어 있다 재판부는 1조 4천억에 육방하는 재산 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율을 붙였다 연 694,085만 원 하루에 1억 8,900여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따는 셈이다 최장 측은 20인 지대만 하더라도 47억 3천만 원을 썼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 비용의 70%를 최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 이자가 별도로 붙게 된다 전부가 다 돈이네요 여러분 보시니까 참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판단을 잘하는 것 그리고 정도를 걷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새기게 되고 세상이 혼탁하긴 하지만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소신 있게 강단 있게 음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놀랍네요 여러분 오늘 이혼소송 건은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이제 우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소위 586운동권의 거의 중심인물이자 선두주자 선두주자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광주 서구갑이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이 송영길 당대표는 소나무당을 만들어가 이번에 출마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선거 비용은 다 보전을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정도 득표율이 나와 가지고 광주에 7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 선거결과 분석은 오늘 도착했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 가지고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한 군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손을 다 대는 거죠 이제 오늘 그냥 대표 사례로 광주광역시 동남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광주광역시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5.18을 가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표 이만큼 줍니다 몇백표 몇천표 광주광역시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광주광역시 동남갑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주 노골적이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큰 값이고 군대 열병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은 항상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인 거죠 사실 광주는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표를 소용을 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거의 8, 90% 정도 나오니까 당일에 광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뭘 표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작을 하냐 이야기죠 사전특표를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 이름 조사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주광역시 동남구갑입니다 11,021표를 집어넣었거든요 11,021표를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는 4만4천 명입니다 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합쳐서 5만5,105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11,021표를 사전투표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지 않더라도 6만 천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주광역시 동남갑이죠 동남갑구에서 6만 1,299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6만 1,299표 차이로 이기는 선거에 또 위조투표지를 왜 더해 주냐 이야기죠 위조투표지를 11,021표를 더해 가지고 7만 2,320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여러분들 참 보면 딱하죠 얼마나 여러분들 황당한 거 아니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4%를 얻었습니다 그럼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84%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 또 3%를 더해 준 겁니다 86%에서 89%로 그냥 배륙 간을 빼먹는 게 더 낫죠 광주광역시 동남구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84대 14로 이긴 겁니다 광주광역시가 얼마나 이런 결속력이 강한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84%를 준 겁니다 84%를 그래도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86에서 89%로 올려준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8.06%로 올린 거죠 이 광주 서구갑 송영길 후보가 이름 옥중으로 출마했던 이곳이 지금까지 분석한 선거구갑인데 유일하게 조작 안 한답니다 처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깨끗합니다 제로가 나옵니다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천년 기념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출마했던 데서 전혀 조작 흔적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조작 흔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조인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766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선관위가 발표한 그래프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차이도 작고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도 작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좀 플러스 마이너스도 교체하고 이게 유일한 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힘당 하현식 진보당 강성철 소나무당 송영길 손을 거의 안 댔네요 보시게 되면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나옵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걸 왼쪽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선관위 발표 차이값하고 그다음에 수정한 거 똑같은 겁니다 손을 안 댔으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본 결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오늘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S&P500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주식 시술을 발표하는 그런 S&P500에서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11년 만에 강등을 했는데 재정적자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좀 상황이 나은 겁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월스가 국가재정상태아카르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11년 만에 하향 조정했다 기존의 AA에서 AA-로 낮췄다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보도만 보면 무슨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3%대 수준입니다 프랑스 재정적자가 2027년에도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5.5%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3%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신용등급을 조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2027년도 공공적자 규모를 3%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이것을 위해 가지고 실업수당 문제를 고치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냐 작년이 3.9%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도 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 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적자 가운데서도 연금 같은 적자를 제외한 순수하게 수입 대비 당의 연도에 수입 대비 지출에서 이런 발생한 적자 규모를 이야기한 겁니다 수입을 넘어서는 여러분들 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가 지난해 3.9% 원하 기준으로 87조 원 정도를 돈을 더 쓴 겁니다 채수, 세금 수입보다도 통상 3%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2024년에도 3.6% 연금 적자와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세금 수입 대비 지출을 여러분들 초과하는 부분을 3.6%입니다 프랑스보다 여러분들 훨씬 우리가 더 심각한 겁니다 유럽연합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내고 유럽연합 전체가 3.6%에서 2023년 3.4% 2024년 2.7% 감소됐고 그리스는 1.6% 다 수입 내에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르투갈은 0.2% 수입 내에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국가들도 지금 대한민국이 몇 프로입니까? 대한민국이 3.9% 올해도 3.6%입니다 정신 다 착 차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2020년 그렇게 문정권 들어서고 나서 돈 어마어마하게 쓴 겁니다 빚 끌어가지고 재정수입 대비 지출이 초과분이 국내 총생산 대비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은 외환위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환위기 교훈의 가장 큰 건 신용평가 이사절이 얼마나 겁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수지고 실질적인 재정상황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태를 보면서 참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기의식 같은 부분이 별로 수입 내에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 다우 나스닥 s&p500 오늘 한 분이 아주 잘 정리해가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우 4만 대 돌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실 분도 많으시겠지만 워낙 여러분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상장지수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500 지수 여러분 이번을 이 분야에 한 분이 아주 잘 정리하셨네요 보시면 미국의 양대 주식시장인 뉴욕 정권 글에서 nise와 나스닥 시장에 상단된 주식을 함께 포함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주가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우 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고 다른 하나는 스탠다드 앤드 풀스 s&p500 지수다 나스닥은 나스닥만 이름 다루는 것이고 s&p500 지수는 스탠더드 앤 풀스라는 신용평가에서 발표하는 지수고 다우진스는 s&p 다우 존스 인다이스 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인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3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주가만 가지고 비교를 하네요 같은 미국의 s&p500 지수는 약 500개 종목 한국의 코스피는 200개 종목 그런데 초우량 대기업 30개 주식만 다우지수의 산출 대상이 되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지표입니다 미국의 s&p500 나스닥 100 등 대부분의 주가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하는데 그러니까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두고 주가지수를 산정하는데 다우지수는 좀 독특하네요 주식수는 관계없고 그냥 오로지 주가만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회사 규모 같은 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을 주가 평균 방식 주가지수라고 할게요 30개 각 기업의 시가총액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히 각 종목의 주가만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한다 다우지수는 가장 오래된 지수입니다 1884는 4년부터 여러분들 나온 것이고 s&p500은 1957년 나스닥 100은 1981년도 30개 종목 가운데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은 애플, 아마존, 암젠, 하니웰, 시스코 시스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만 30개 종목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미국의 기술주를 여러분 대표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메타, 테슬라, 알파벳은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여기에 조재영 웰스에듀의 부사장께서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다우지수는 4만 포인트 경신을 기점으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에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면 dia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가장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추종하는 그런 diaetf는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익률이 5년치인데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 종목으로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걸 보시게 되면 몇 개를 꼽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dia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지표가 맨 아래 10년 가격 상승률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푸른색이 s&p500에 여러분 투자하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schg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 s&p500 가운데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한 100개 정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 보면 나스닥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죠 다우지수 추종 투자는 투자 수익률이 넘어뜨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라든지 s&p500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을 가중치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우는 그냥 주식수는 관계없고 시가총액은 관계없고 그냥 그 회사의 현재 주가만 가지고 이런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드리는 거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런 푸른색이 이제 s&p500입니다 s&p500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이게 왜 주황색이 smh라는 이름들 반도체 섹터 펀드입니다 그 다음 이름 밑에 좀 보라색 같은 것이 xoxx라는 반도체 섹터에 이동되는 업체 펀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두 업체 smh하고 soxx는 유망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xsd라는 것은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지만 몇 개 기업인가 한 5 60개 기업의 동일한 비중으로 다 이름들 가중치를 매기지 않고 이 기업에도 한 3% 이 기업에도 한 3.5% 이렇게 이름들 모든 회사를 동등하게 이름들 대화하는 그런 반도체 섹터의 대표적인 펀드가 여기 xsd인데 행편 없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그러니까 여기에 글을 쓰신 조재영 부사장께서는 다우지수의 여러분들 추종하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dia etf를 사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넘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을 그냥 거두려면 리스크를 조금 더 안 하려면 그냥 qqq 같은 그런 나스닥 추종펀드에 투자하고 그다음 조금 더 안정되게 되면 s&p500에 투자하고 s&p500과 여러분들 나스닥 사이를 그냥 조금 더 리스크 를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sch 같은 500개 기업 가운데 100개 정도나 여러분들 뽑은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낫겠구나 조금 그렇게 좋은 어드바이스가 아닌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내용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미지 생성 ai 한 몇 번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드림 바이 원보라는 학생들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주는데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문을 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생성 ai인데 그림이 좀 사실적이고 선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안전한 그림만 그려주는 생성 ai 드림 바이 원보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네요 2021년도에 캐나다에 스타트업인 원보가 출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그냥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원보 ai 이렇게 치면 그냥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다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웹사이트 드림.ai 여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여기에 박스 안에다가 제가 한번 그림 몇 개 그려보니까 꽤 괜찮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기자가 2025년에 서울 모습을 그려달라 이렇게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제 집이 경남 통영이니까 경남 통영의 어디어디를 좀 그려달라 이렇게 그렸네요 영어로 이름 집어넣으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 통영의 바닷가를 여러분들 그려달라 이렇게 했더만 이렇게 그렸네요 꽤 괜찮죠 신기해요 얼추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교 학교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웹툰 작가들 상당히 앞으로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거 나온 김에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는 이런 것이 있죠 달리 e2 방송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미더전이 달리 e 이메이전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건데 좀 복잡하네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했더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이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문자로 된 텍스트를 주문을 하게 되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대표적인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 생성 ai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신테시아 픽토리 캡캇 캔바 딥브레인 ai 영상을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좀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영상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선거에 대해서 방송을 뭐 새로운 사실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제야 전문가께서 그동안 몸이 좀 아파가지고 가로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내신 것은 광주광역시를 다 마쳤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요약 정리하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분발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자기 나라 문제를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대통령부터 관심이 없으니까 자 뭐 할 만큼 많이 했으니까 특별한 뉴스가 도착하면은 이제 그때 다룰게 같은 이야기 뭐 계속 해봐야 그게 그거니까 자 아멘